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도 파이썬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이전에 만들었던 오신드 검색 서비스, 크리미널 IP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API를 이용한 거, 우리가 서머리라고 하는 이 정보 이것을 이번에는 파이썬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어떻게 개발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는 그냥 콘솔에서만 저희가 이제 출력을 했었고요. 이것을 이제 tkinter 같은 경우나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몇 개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이것을 라이버리를 좀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근데 기존 거에서 이제 코드들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자 위에 좀 살펴보면은 지금 .env라고 하는 환경 설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라이버리를 불러왔는데 이것을 왜 했냐면은 이거 네 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코드에다가 어떤 API 키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혹시나 이게 이제 정보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키값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서는 .env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크리미널 IP, API라고 이렇게 변수를 선정해서 여기다가 이제 API 키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줄처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되어 있는 .env 파일을 저희가 가져와서 거기에 정보를 우리가 API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보안적으로 조금 안전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고 난 뒤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우선은 결과값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플라스크를 이용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스타일은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8888 우리가 구글 도메인 정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프레이스 인터, 어플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거나 아니면은 좀 기다리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들이 위험 등급, 그 다음에 이제 요원 1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거예요. 우리가 구글이 위험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나이 스테이트 위치 정보, 그 다음 조직 이름, 그 다음 미도 경보 정보들을 이 서버니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 API 좀 사례를 좀 보도록 할까요? 어, asset search라고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이 중에서 조금 의심되는 것들이 많죠. 의심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요거를 한번 좀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만든 그 결과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헌 등급이 5로 되어 있고요.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위험하다는 소리고, 그 다음 위치 정보, 그 다음 위치가 이제 요거고요. 베이징 쪽, 그 다음에 위도 경보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잘 나오죠. API 이름이 해서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공개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도 간단하게 바로바로 정보들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웹 개발 사이트라고, 웹 어플리케이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저희가 반복했듯이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IP 정보를 받아왔고요. 그 IP 어드레스 정보가 있다면은 그래서 API 크리미널 IP 정보 서머리 쪽에다가 킥값과 함께 헤더 정보와 함께 보내가지고 리스판스 값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값이 정상적으로 200 코드가 돌아온다면은 그 서머리 정보들을 제이슨 파일 형태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서머리에 가져왔던 상단에서 가져왔던 정보에서 IP 정보, 그 다음에 인바운드 스코어의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 리선, 시티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API 정보들을 보시면은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가져올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것들을 우리가 스트리밍의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쭉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테이블 정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 정보만 보더라도 이게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테이블 정보처럼 이제 잘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다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라이트로만 하더라도 깔끔한 페이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미널 IP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API들을 불러오는 그런 개발 코드를 좀 제작을 했다면은 이 파이썬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웹 개발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이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시각화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장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 대량의 정보들을 가져와서 시각화까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멘